유해물질 COHCNOX 총매 변환기를 거쳐서 뭘로 바꾼다? H2O 그 다음 뭐다? 그 다음 뭐? 이렇게 바꾸겠다고요. 산화환원자공이라고 얘기를 하죠. 여기에다가 산소 더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? 이거 되잖아요. 산화작용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에 산소 더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? 이거 될 수 있잖아요. 맞죠? 산소 더 집어넣으면 이것도 뭐? 이산화탄소 될 수 있고. 산화작용 환원자공이 뭐야? 이걸 빼내는 거지. 질소산화물 산소를 빼내면 얘가 뭐가 되는데? 이거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산화환원자공을 이용해서요. 배출가스 중에 유해물질을 전부 다 어떻게? 무해물질로 바꿔주는 장치를 뭐? 삼원총매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.